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3일 뒷풀이 방송 마피아 컨텐츠 준비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의 마피아 vs 시민 생존 서바이벌 승리팀은 어디가 될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피아는 시민을 모두 죽이면 되구요 시민은 제한된 시간동안 마피아를 피해서 살아남으면 됩니다 자 능력추첨 가도록 하죠 아 나 능력 좋았는데 나도 나도 아 나도 능력 좋았는데 자 제발 이번에는 좀 마피아도 걸리고 능력도 센거였으면 재밌겠다 어? 뭐야 이게? 상대를 엄청난 데미지로 감전시킵니다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? 자 예스하자 괜찮은거 같애 짱쎄거 같애 자 능력 확정해주세요 능력 확정해주세요 자 37분까지 어 평화시간 37분부터 킬타임 자 확인해주세요 37분부터 킬타임 오 자 마피아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인첸트부터 하자 아 마피아 한번 하고싶다 제발 이번에 마피아 걸릴라나? 한번도 안걸려봤어요 마피아가 자 오 철개 오 날카삼 화염이 와 좋아 오 짱좋아 아 아 오 보호사 아 또 시민이네 아 오 보호사 가시 오 좋아 바지만 한번 더 하면 되겠다 바지만 한번 더 하면 되겠다 야 바지도 잘 뜨면 대박이다 아 화염삼 으이 에이 제가 또 마피아랑은 또 안어울리죠 안그렇습니까? 마피아랑은 또 안어울리네 내가 워낙 제가 또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어? 또 너무 착해가지고 또 마피아는 또 안걸리네 안그렇습니까? 아니 딱봐도 마피아라니요 어? 시민이랑 완전 어울리지 저는 막 너무 아 사람 죽이고 이런거 잘 못해요 사람 죽이고 이런거 잘 못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왜 아이템이 이렇게 많아? 이거 뭐야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여기 뭐 아이템 있어 누구야? 누가 버린거야? 뭐야 여기 아이템 아 그래? 이거 없애야겠다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없애게 없애게 어 뭐야 뭐야 어 없애게 없애 없애 다 녹여 녹여 됐어 됐어 나 막 뭐 먹은거 같은데 이거 다 버리자 어차피 쓸모없네 다 버려 버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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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엠 아 지엠영 아 누가 저기다 템을 버려놓고 시작하기 전에 저거 다시 먹을라 그랬나봐 그럼 안되지 활이 있었다고? 어 활있네 이거 또 버려 버려 이거 또 이거 버려 숨겨 숨겨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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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자 저는 매너플레이어이기 때문에요 매너플레이어입니다 요런거 안먹지 난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누구랑 팀을 할까 태경이 한번 해볼까 아 얘 그거 안되지 아 얘 안되겠다 아 누나 고마워요 누나 고맙습니다 항상 지켜보고잇기 여보세요 아 비콘님 예예 시민이에요 당연하죠 아 뭐야 맨날 당연하대 왜 남춘이 전화왔어요 당연할 것 까지 여기 초대해요 남춘야 왜 시민이지 당연하지 너 마피아지 아니요 어? 슈라언니 마피아에요 어떻게 알아? 나랑 같이 통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마피아래? 마피아래? 네 진짜로? 어 뭐야 개방님도 마피아 뭐야 아 진짜? 미쳤어 나 죽을 뻔 개방님 아이디가 뭐야 도망왔어 개방님 릴란 저거 L I N L A N 저 저분 어 누구라구요? 릴란 릴란이 어딨어 여기에 아 있네 있네 아 저분 있네 아 저분 있네 저분 모르시나보다 진짜 저분이 마피아라고? 예예 우리 그러면은 셋이 시민이니까 네네네 어 어떻게 슈라언니랑 둘 다 왔어 진지 진지 구축합시다 어디요? 진지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갈까? 우리 거기 할래요? 폐기 형님이랑 맨날 아 거기 백스콘가 그 건물인가? 네네네 거기 거기 어떻게 가요? 타워 꼭튀기 6분 남았어 6분 지금 못가요?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막 긴말 들어와 시민이라고 마인고 뒤에 거기? 거기는 감시탑이잖아 네 거기요 감시탑 가자구요? 네네네 오케이 감시탑으로 와요 네네네 너 감시탑이 어디지? 헷갈려 마인고 뒤에 나 왔어 아 마인고다 남춘야 너 그거 따라 따라 붙어온거 아니야? 너한테? 그분들? 마피아들 너 미행한거 아니야? 없어 아 아니 근데 저 두 분 마피아인거 어떻게 알았어? 말해줬다잖아 같이 통하고 있었다니까? 마.. 말했다고? 어 같이 통하고 있었어 아니 남춘가 마피아 아니야? 저 아니에요 너 아니지 막 이러면서 세 명이서 마피아인데 너 능력 뭐야 저 아니에요 빨리 올라와 남춘야 일단 저요? 네네 저 올라가고 있어요 너 능력 뭐야 저 능력 가르쳐 드릴까요? 저 가대네 올라가서 얘기해 주세요 어 가대네 올라가서 얘기해 준다고 무섭잖아 야 여기 있다 여기 가지 말자 사람 너무 많아 딴 데 가자 딴 데 아니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여기 우리 자리인데 아니야 딴 데 가자 딴 데 어디가 돼요? 그 빅미님이랑 사람들 있던데 거기 가자 빅미님이랑 빅미님이랑 잘 가는 데 있잖아요 추라 언니랑 자주 오는데 거기 자주 올 텐데 자 계절님이랑 훈이님 있다 나 능력 알려줄게 능력 뭐야? 내 능력은 말이야 어 잠시만 아마테라스 아 그 용암 용암에 그거 하는 거지? 아니 아니에요 그거 땅 태우는 거 태우는 거 아아 쓰레기 나 근데 칼도 쓰레기야 도티님 어디 계세요? 저 지금 가고 있는데 아 그쪽이요? 어 맨날 가는 곳? 맨날 가는 곳인데도 어딘지를 모르겠네 거기 바로 옆인데 맨날 가는 곳이 어디지? 뭐야 여기 여기 개방님이랑 왔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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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방금 여기 엑스폰가 뭔가 도망가 도망가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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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긴가? 여기다 여기다 저 위에 저기 어 누가 싸웠는데 벌써 제 끝에 누구지? 태경님인데요? 태경님인데요? 진짜? 저 끝에요 일단 가자 비콘 어딨어요? 빨리 저 뒤에 있어요 시라언니가 나 좀 차와 어떻게? 그러면은 남채야 너는 딴 데로 도망가라 니가 마피아를 끌고 오면 안 되잖아 의리도 없어요 아니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야 시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아니 아니 진짜 그래 어디야 여기 어떻게 가지? 어떻게 도대체 어디로 데려온 거예요? 몰라 몰라 이쪽으로 가야되나? 여깄다 여기다 올라가는 길 있다 얘 망했어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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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아직 쫓아와 어떻게 어떻게 아 일로 올라 일로 올라 거기 거기? 일로 나가는 거다 얏 빨리 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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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잠깐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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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시라언니가 일보님을 때리고 있어 여기다 물을 흘려준다 어 저기 태경이 있어 태경이가 우리 올라오라고 길 만들어줬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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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채야 살아서 보자 남채야 살아서 보자 남채야 살아서 보자 살아서 보자 아니 나 왔어 빨리 와 그럼 시라언니 무서워 아 개 무서워 진짜 개 무서워 진짜 개 무서워 진짜 뭐야 이거 캠을 버려놨네 아니 쓸모없는 태 쓸모없는 태 쓸모없는 태 어 남초 올라왔네 도티님 왜 늦게 올라와 자 37분부터요 37분 저기 있다 여기 있는데 올라왔는데 이미 어디요? 아 여깄네 자 에버님 확실한가 일단 슈라 개방님 슈라언니가 에버님을 공격했어요 에버님을 공격했다고 어 그럼 시민이겠다 에버님 나 시마려 아우 긴장돼 시싸고 와 나 이번에 막 커블 아니겠지 설마 아 나 아까 전화 닉네임 좀 쳐줘 마피아 닉네임 좀 쳐줘 그 슈라랑 있나 어 맞네 어 누구 저 바지 가시실분 어 슈라 저기있다 슈라님 저기있다 슈라 저기있어 여기여기 여기여기 빠진평 건물 여기 누구올라간다 아 이분은 뭐야 오오오 때려 누구야 누구야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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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 아니야? 아 모르겠네 일단 저기 슈라언니 저기있어 아 나 이거 몇대 다는지 맞아봐 남차야 몇대 다는지 맞아봐 어 얼마나다나 일곱대 진짜? 짱세다 오 슈라언니입니다 온다 온다 저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 오 뭐야 내 저 이거 뭐야이거 가데넬 좋은거야 뭐야 저기 저분은 시민인거 같애 나한테 귓말로요 자기 시민이라고 능력광전사래 이분이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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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분이야 37분이야 공격가능해 공격가능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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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면 죽여 나 오면 죽여 오면 죽여 오면 죽여야돼 떨어질수 있어 오 오 왔다 오오오오오 맞아맞았다 내가 죽였어 죽였어 오 나이스 나이스 아싸 능력 완전 짱짱세다 나이스 저 우리 도망간거에요 일로? 아냐아냐 일단 여기 지킵시다 저 혹시 모르니까 비상구 만들어놓는거야 어 이거 뭐야 누가 깨고있어 남초 어디갔어 누가 여기 깨고있어 나 떨어졌어 아 그래? 죽었어 남초? 아니아니아니 나 여기 올라오고 뭐야 이분 뭐야 누구누구 이분이분이구이구 마피안가? 줄리스님 이거 야 남차 빨리올라와 일단 빨리올라와 아 몰라 아냐 너 마피아 내가 죽였어 저분 뭐죠? 어? 아 잘못썼어 저분 뭐야? 왜 저러고있어? 저거 지금 통화하고있는거 아닌가? 어? 이상한데? 여기로 와라 여기 많다 이거 아니에요? 어 일단 태경이가 태경이 여기 초대좀 해주지 통화 잠깐만요 제가 초대할게요 어 저거 알고 있는데 명령어? 태경이 후니님 마피아라고? 아니지? 태경이 없는데요? 됐어 됐어 아 있네 여깄다 태경오빠 여깄네 부터 됐다 자 태경아 말은 못하지 오케이 오케이 저 줄리스님 시민인거 같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마피아 시민 코스프레하는 사람 있는거 아니야? 설마요 저 줄리스님 자꾸 무서운데? 막 칼들고 죽이는거 아니죠? 칼 남는거 있어? 아 나 바지 남는거 있어 바지 가지고 나 금검 남는거 있어 아니 빚어 금검이요? 저 몰랐어요 아 왜왜왜 너가 몰랐어요? 어 아까 명령어 물어보더래 나는데? 누가요? 줄리스님이요? 아 이거 불안하네 이거 여기 몇명 있는거죠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태경님까지 1보 여기 너무 많은데 이거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시민분들은 너무 높게 올라가지 마세요 틀림도 마피아 아니에요? 북상까지만 가능 누가 떨어뜨렸어 누가 누가 진짜 시민 일로오래 올라와 저기 누구 떨어졌는데? 아니 저 혹시 혹시나 태경이가 마지막 마피아라 우리 저기다 다 불러놓고 죽일라 그러는거 아니겠지? 슈라님 왔거든요? 어디 어디 죽여 올라와요 죽여 죽여 일단 죽이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어 무서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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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유인하고 해 안으로 유인하고 싸워 어 어 어 어 어 슈라님 떨어졌다 와 살았어 근데 살았어 물에 떨어졌어 살았어 살았어 아 능력까지 물어보고 오는건데 아 아깝다 그러니까 뭐야 이분 흡수인거야? 어 왔다 왔다 어 뭐야 렉먹었어 렉먹었어 어 어 어 어 흡수래 흡수 일단 죽여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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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렉먹었어요 어 괜찮아 다시 풀렸어 능력 때문에 그런가봐 어 저분 죽었어 자연 자연사 자연사했대 자연사래 어 개무서워 근데 여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마피아인지도 모르겠어 마피아 슈라님이랑 태광님이랑 한명 그니까 한명을 모르겠네 한명 여기 없는 사람도 한명이거나 여기 안에 한명 있겠네 재경오빠 뭔 뻘짓하고 있어 아 진짜 미치겠다 베이스캠프 만드는데 어 뭐지 저기위에 탑사한 사람 아까 전에 한거 한걸걸 어딨어요 능력 써버리기 전에 시댄님 저 있는데요 어 뭐야 아니 제가 썼어요 어 시즌님 저기님이야 여기 시민연합은데 완전 많다 어 사이콜간명 죽였다 아니 사이콜간다 아니 시민이군요 마피아간명 죽였다 어 아 죽었어 찬 찬쭈님 나갔다 아 마피아가 어 계속 한명씩 죽이네 불안하게 어 미쳤어 불안해 불안해 하 저 시민연합은 어떻게 해요 아 나도 나도 익스플로전이래 흫 익스플로전이래 태경이 죽으면 우리 다 낙사해 진짜요? 땅 꺼지니까 땅 꺼지니까 조심해야돼 저 형 무서운 능력이 태경이를 지켜줘야겠다 어 나 떨어졌어 어 아 빨리빨리 그러지마 살았어 살았어 어 뭐야 나 왜 당황했어 어 낙사 데미지가 없대 아 키자루인가 그건가 키자루랑 또 깃털 근데 깃털은 그거 받아야 신속법 약간 신속 그리고 깃털 그거 자 이따 마피아 좌표좀 확인해봐 마피아야? 어 가깝다 가깝다 근처.. 근처인데? 어 오겠다 오겠다 와 여기 봐 베이스캠프다 우와 쩔어 베이스캠프 안 떨어지게 돼있어 아니 근데 태경이가 설마 마피아라 우리 여기 다 모여 모아놓고 자기 죽은 자기 죽은 자기 죽어 자기 죽어가지고 터뜨리는건 아니겠지? 에이 태경이 그렇게 뚝할 리가 저번에 내가 한번 당해서 아 진짜요? 아 사이코래 이거 마피아 우리 포기한거 같은데 아냐 결국에 오게 돼있음 여기 다 있는데 여기 포기하면 안되지 맞아 여기 한번만 쓸면 다 죽이는데 아 이거 마피아인가? 불안하네 진짜 여기 분명히 마피아 있을거 같은데 시민이 너무 많은데 그 마피아 있었으면 죽였겠죠 저기 누구온다 누구 누구? 저 순이님이다 순이님 마피아인가? 순이님 마피아인가? 순이님 마피아인가? 모르겠네 어 누구 떨어주셨다 이거야 저기 아직 어 오오 좋아 어 사람님 죽었다 아 죽었어 어 저기 리알바님이 사람님 죽었어 어 리알바님이 알바인가봐 알바님이다 세명이다 마피아 세명 어머머머 마피아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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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바 맞네 맞네 확정 이끗한거야 잡은거야 마피아 세명 확정 됐어 됐어 잡았잖아 안 돼지니까 어 외쳐요 그럼 외치나요 그럼 자 세명 확정 슈라님이랑 개방님이랑 저분 저기 알바님이요 알바님 음 몰라 같은 팀인데 음몰라래 음몰라래 시민이 시민 학살하는걸 시민이 시민 학살한대 왜 두려 지금 싸이코 시민인가요? 와보시던가열 우리 쌤데 그치 우리 완전 쌤데 여기 오실 수 있나? 어 오실 수 있으면 오시던가 우리 짝쌤 여기 절대 못 만나지 맞아 오면 자기가 죽을텐데 자기는 죽으면 부활도 못하는데 뭐다 뭐다 세게 나가도 돼 개개인의 능력도 모르는데 오실수는 인남 포동님 들어가세요 일단 개방님이랑 수련님은 확실하고 저분이 니알바님이 들어본가 대박칼? 뭐야 남취아 칼줄게 대박칼 나 칼쓰레기야 아아아아 아 도티님이 드신거야 설마 낚는거 여기 먹어 먹어 어 어 비콘님이 먹었다 어 야 대박하네 이거 줘봐 흐흫 아 또 딴사람이 먹었어 자 여기 말고 일단은 우리 여길 1차 1차 저지선을 지키자 2차 저지선이야 여기는 2차 저지선이야 여기 누구 올라오는데요? 뭐지 뭐지 후니님이다 일단 우리 1차 저지선을 지키자 여기 후니님 있거든요 저 후니님 마피아인가? 시민이 자꾸 여기서 어슬렁거린다 알바님이 마피아 아니래 아가 아니..아니래요? 근데 시민인거 같긴 한데 오면 죽이자 시민 복수해줘야지 시민이 됐고 뭐 어째 됐건간에 시민을 죽였잖아 사이코지도 하실수 있는 벌을 받아야 책임을 져야지 알바님은 아니지 형 내 칼 맞아볼래? 아니아니 제 칼 마검이예요 네 왜요 왜요 저 나무좀요 나무좀 주지모 한세트 주지모 안돼 나의 칼을 어? 누가 죽었어 지금? 누가 죽었어? 잠깐만 누구야? 아닌가? 뭐..뭔소리야? 마피아 슈라 마피아 슈란거 지금 알고 있었잖아 그건 알고 있었지않나? 뭘 뒷북 쩔어 제형마피아 아니겠지 설마 왜 뒷북 치는거야 뒷북남 뭐야 형 옷 벗었어 뭐지? 템이 사라졌어요 형 옷 벗었어 미쳤어 어디? 형 미쳤어 미쳤어 형 미쳤어 폭발할라 익스플로전 쓰려고 마피아인가?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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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건들지마 오지마 리알바다 리알바 죽일까?